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콘서트의 사나이 대세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을 정리하고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웅의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를 숫자로 본 아이엠 히어로의 특별한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앙콜 공연하고요. 부산 앙콜 공연이 초고속으로 매진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울 앙콜 공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동시 접속자가 트래픽이 83만 트래픽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이명웅 콘서트 중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걸렸다. 말하자면 가장 많은 팬들이 동시에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규 콘서트 같은 경우 지난 8월에 서울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81만 트래픽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기시간이 무려 153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앙콜 공연 같은 경우는요. 트래픽이 더 높아진 거예요. 더 많은 팬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 2만 명이 늘어났다. 그만큼 이명웅의 인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3만 트래픽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시 접속자가 같은 시간에 83만 명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 거예요. 지난번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81만 명, 2만 명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웅 서울 앙콜 콘서트가 전해차 전석이 올킬 매진이 된 겁니다. 부산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으로 효도하자. 마지막 앙콜 콘서트의 예매에 모두 83만 명이 몰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12월 10일과 11일에 이틀 동안 열리고요. 부산 공연 같은 경우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데 이렇게 서울 앙콜 공연의 트래픽이 83만이 터진 거예요. 83만 명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대세 가수다. 대세 어부 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공연 같은 경우도 좀 적지만 53만 트래픽이 걸렸습니다. 이명웅 부산 앙콜 콘서트가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는데 티켓이 매진이 됐는데 53만 트래픽이 걸렸다. 부산 공연은 53만 그리고 서울 앙콜 공연 같은 경우는 83만으로 30만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수치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83이 또 나왔어요. 끝없다. 이명웅. 83주 연속 아이돌 차트의 평점 랭킹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 이 숫자도 83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3만 트래픽이 걸렸고요. 이렇게 또 이명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8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명웅 2천원 김호중 영탁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1위와 2위의 차이가 득표수가 1위가 53만, 이명웅이 53만이면 2위인 2천원은 23만이에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명웅의 인기가 독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명웅인데 이명웅의 앙콜 콘서트에도 이렇게 최대 트래픽인 83만 트래픽이 걸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정규 콘서트의 서울공연의 트래픽이 이렇게 81만 트래픽 그리고 대기시간이 153시간이 됐다. 이명웅 콘서트나 앞으로는 고척 스카이 돔도 작다. 호남 평야에서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명웅이 이 정도면 국민 가수의 국민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유튜버죠. 이명웅의 유튜브도 많이 만드는 하재근 씨가 이렇게 데일리안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칼럼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로 트래픽이 걸린다면 이 정도면 국민 가수의 국민 콘서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칼럼을 써서 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앙콜 공연이 이제 드디어 연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월을 또 뜨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산 공연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렇게 열리는데 서울 공연과 부산 공연이 초고속으로 매진되면서 서울 앙콜 공연의 트래픽은 83만 그리고 부산 앙콜 공연의 트래픽은 53만 그리고 정규 콘서트의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81만 그렇기 때문에 81만에서 83만으로 점차적으로 이명웅의 인기는 늘어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수치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전국 콘서트가 7개 도시에서 21차례 공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동원된 관객수는 총 관객수는 17만 명이에요. 말하자면 7개 도시의 21차례 공연에 모두 17만 명이 콘서트를 봤는데 이것을 1회 공연당 관객 동원수를 보면요. 8천 명이에요. 8천 명. 1회 공연당 관객수는 8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 고척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1회 관객수가 한 2만 명 정도 이상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 앙콜 공연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수치로 보면요. 그동안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평균 8천 명 정도가 이 콘서트를 구경을 했다면 서울 앙콜 공연 같은 경우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서울 앙콜 공연 같은 경우는 2만 명에서 2만 2천 명 정도가 동시에 이 콘서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열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의 콘서트와 관련해서 숫자로 번 이명웅의 I am hero 콘서트의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이명웅의 인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하트가 왜 이렇게 뿅뿅 오 어두워지니까 나이트가 들어오네요. 가을 정치가 완전히 탁 스피! 잘 들어갔어요. 눈 오는데 아주 기분 좋은 버디를 한 거예요. 찐시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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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시골프